도전 성경강송 골든백! 할렐루야! 검증한 사원 부탁드립니다! 할렐루야! 네모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. 네모칸을 채워서 말씀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준비하시고,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. 사도행전 1장 8절. 우리 회중석에 계신 분들은 침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답! 들어주세요! 네! 정답은 본능은 예즈린이! 여러분, 우리 같이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앉지 마시고, 앉지 마시고. 조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셔야 됩니다. 우리 감독, 감독님들 봐주십시오. 조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셔야 됩니다.